아니 치아보험 가입하지 말라고?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럼 보험금 많이 받은 사람은 도대체 뭐니?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함입니다. 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치아보험을 가입하면 안된다는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 카페를 통해서 다른 보험설계사나 혹은 의사선생님께서 직접 올린 자료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치아보험 가입하면 안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반박자료를 설명해드릴게요. 첫째는 치아보험 가입하면 보상받기 어렵다? 제 채널을 보시면 치아보험 영상자료가 77개나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77개나 됩니다. 치아보험 청구를 한 건만 빼놓고 모두다, 몇백 건 모두다 보험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관리해드렸다는 거죠. 치아보험 작년부터 보상받기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특히 M사 같은 경우는 보험청구 시 100% 조사가 나가기 때문에 보상받기 정말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보험설계사분들은 치아본만 가입시키지 보험청구가 되니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또한 질병코드가 어떤 분을 받아야 보상이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금액조차 모르는 설계사분들이 거의 태반이고요. 실적에 급급해서 대충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할 때는 남몰라야 한다는 거죠. 같은 업종에 일하면서 보상청구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순 엉터리라는 거죠. 보험설계사분들 반성하세요. 하지만 치아보험 가입시 5년 이내에 고지상 잘 시키고 상해 코드나 질병코드죠. K-02, K-04, K-05 코드만 잘 받아오면 큰 걱정 없이 보험금 지급 잘 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지급을 못해준다고 하면 저와 같은 전문적인 설계사분들이 개입하여 보험금 지급을 잘 받아들이지만 저나 팀으로 가입한 사람이거나 인터넷, 홈쇼핑 아니면 다이렉트로 가입한 사람들 가입한 후에 보험금 못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치아보험 가입하면 거의 다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설계사분을 통한 가입이 아니라면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설계사분들 당연히 보험금 못 받는다는 겁니다.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자제품 살 때도 동일합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요. 하지만 혼자서 상품설명서를 보고 나서 익혀야 되고요. 근데 작동을 함부로 남으면 고장이 나면 본인 스스로가 그 비용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이나 LG전자에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나서 제가 작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혼자 스스로 익힌 것보다 작동을 손쉽게 할 수 있고요. 치아보험 또한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약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상품설명을 숙지한 다음에 고지를 제대로 지킨 다음에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급이 잘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지상 충분한 상품설명 숙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담당서계사가 충분한 내용을 설명을 안 해주던가 아니면 다이렉트나 본인 스스로가 가입한다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 안 됐을 때 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보험회사 상대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은 중간관리자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번째는 치아보험 가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적금 붓고 나중에 치과 치료할 때 쓰는 게 낫다? 저는 항상 치아보험 가입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크라운이나 임플란트를 한 개 정도 할 거라면 가입하지 마시고 적금 부어 차라리 나중에 병원비에 보태 쓰세요. 3, 4만원짜리 가입 후 1년이나 혹은 2년 이후에 한 개 정도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보험료, 납입한 원금 대비 큰 재미를 못 보실 거예요. 하지만 임플란트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혹은 크라운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한다면 치아보험은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납입한 보험료 대비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아보험은 꼭 가입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 기준으로 L생명에 치아보험 가입했을 때 가정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철과 보존치료 모두 넣으면 4만원대가 나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4만원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1년에 납입한 보험료가 48만원이고요. 2년 납입한 보험료가 96만원이에요. 그런데 임플란트를 하나 했을 때는 150만원 보장받거든요. 그러면 2년 이후에 보험료 납입한 총 금액이 96만원이면요. 총 150만원 보장받았으니까 54만원 이득이 되겠네요. 그런데 임플란트를 두 개 혹은 세 개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요. 2년 이후에 임플란트를 하나 하면 150만원, 두 개 하면 300, 세 개 하면 450만원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크라운을 1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되거든요. 2년 이후에 크라운을 두 개 했어요. 그럼 보너스로 100만원 더 보장이 되겠네요. 그러면 임플란트를 세 개하고 크라운 두 개 했다. 그러면 임플란트에 450만원, 크라운 두 개에서 100만원, 총 550만원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2년 유지했을 때 납입한 보험료는 96만원, 그런데 임플란트를 세 개에서 450만원, 크라운 두 개에서 100만원, 합산 550만원 지급을 받거든요. 그 96만원 납입하고 550만원 받으면 거의 450만원 개이득이라는 겁니다. 450만원 어디 가서 주식이나 펀드로 그렇게 이득을 볼 수 있는지요. 그래서 치아보험은 대출은 계획 있게, 그러면 치아보험도 계획 있게 준비하는 게 딱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의심이 들 거예요. 과연 보상이 되냐고요? 그럼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받았고요. 앞으로도 보험금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고요? 저 보험망이 옆에서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도 보험가입 후에 보험금 받으면 훨씬 더 이득인데요. 왜? 보험가입 하지 말고 그 돈 모아서 적금을 부으라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고지사항만 잘 지키면 보험금 받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급이 된다는 거죠. 저 보험망 말만 무조건 믿으세요. 치아보험 가입하지 말라는 또 하나의 모순은 바로 90일 원칙기간인데요. 어느 의사분은 유튜브에서 90일이 아니고 180일이라고 했는데 참 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유튜브에 올린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의사분은 그냥 치과치료에만 신경 쓰시고요. 보험 쪽은 보험항 아니면 보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설계를 받고 견적을 받는 게 가장 좋은데 치과 의사분이 왜 치아보험 쪽으로 디스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치아 상태가 안 좋은데 보험금 받기 위해서 90일 기다렸다가 병을 악화시킨다고요? 그게 말인지 방금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무식하게 치아보험 가입한 사람들 요즘에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돈 얼마 받자고 그렇게 90일 동안 센 고생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정말 아픈 부인은 먼저 치료를 받고요. 나머지 다른 상태가 안 좋은 치아들은 나중에 뭐 훗날에 치료받고 보험금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식하게 그 보험금 얼마 받으려고 90일 동안 센 고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또한 모순이라는 거죠. 치아보험 안 좋다는 혹은 치아보험 가입하지 말라는 많은 유튜버님들 영상에 올리는데요. 정작 필요하지 않는 분들이 치아보험 가입해서 보험금 못 받으니까 억울해서 영상에 올린 듯 하네요. 하지만 저 보험망을 믿고 가입하신 분들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원금에서 2배 혹은 3배 이상 치아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만족하시고 또한 가족이나 친인척분들, 지인분들을 소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치아보험금은 받았다, 안 받았다에 따라서 치아보험금 불신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뭐든지 꼼꼼히 비교해 보신 다음에 약간의 해석, 그리고 담당자의 실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치아 전문 석유사에게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수많은 치아보험을 가입시켜드렸고요. 지금까지 제 이름 석자, 보호호흡망 석자를 걸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회사 상대로 싸워서 보험금을 받아들고 있다는 거죠. 보험금 가입보다 관리가 중요하듯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억지부리는 끼어맞히는 다른 유튜버의 말들을 들어서 현혹되지 않기를 무조건 당부드립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보험환향주평은 치아보험 가입 안 하면 나중에 집안 풀어날란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